오려대하고 요런 고대 소리 질러 내 머릿속에 차 입어버려 내가 바른 짓어 차지지 마차도 차도는 바라지기 이! 이! 뭐 뭐? 뭐! 어 안녕하세요 네 고려대학교 축제 리허설에 왔습니다 리허설 잘해서 음향 체크 잘하고 본 공연 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! 아웃도 꼭 준비를 했고요 뭐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리허설이가 끝이 났고요 전체적으로 사운드 자체는 너무 잘 준비가 되어있어서 원활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본 공연 잘 해보도록 할 테고요 아이시스 네 오늘 고려대 많은 학생분들께서 모여 계신데 또 앞에서 공연하시는 분들 무대를 제가 살짝 엿보니까 이미 다들 불타올라가지고 아주 빨간색으로 물들었더라고요 다들 재밌게 즐겨주실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고려대 축제라고 해서 이제 또 상징색이죠 빨간색 포인트들을 줬습니다 빨간색 모자도 달고 스카프도 또 달고 공교롭게도 이거 준비한 게 아닌데 피크도 빨간색이네요 이거 하나 가져왔어요 왜냐면 어따 돈인지 까먹어서 피크들을 하나 그냥 집에서 연습할 때 쓰던 애로 가져왔어요 스트랩도 빨간색입니다 지갑도 빨간색이에요 카드는 뭐 살짝 그거 해주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약간 아이보리 브라운 베이지 2개월 옷 좋아하는데 갈색을 그냥 진짜 좋아하는데 포인트 주는데 빨간색이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 무난해서 그런 템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여기 와서 깨달았다고 생각해 차지축을 벅차고 오늘 처음 안으로 이거밖에 없네 민족의 아리아 저한테 부탁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부탁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려 거란 전쟁 안 감사놨 이무진 화이팅 대기실에 꽈잠 오래된 꽈잠이 준비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무대 위에서 걸쳐 볼까 생각 중입니다 고려대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하고 여러분 고대 소리질러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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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빠라고 부를 거면 목소리 좀 얇게 하는 성우라도 부르셔서 이뻐 이뻐 이제 계속 괜찮은데 이상한 상황이야 오오오오오오오 DOUBT 이 노래는 정말 예쁜 애야 빛나 저 곁에서 우리 영원처럼 이 다음 노래로는 아 노래 부르기 전에 저 궁금한 거 있었어요 싸이 선배님께서 거기에 오셨을 때 아니 나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왜냐면 이제 아 기다려 봐 말 좀 하자고 맞아요 그 FM이라는 친구가 너무 멋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대학생인데 저 다니는 학교에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잘 안 쓰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가 이공학권 코로나권이라가지고 선배를 만나고 뭐 학교를 갈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혼자 안녕하십니까? 서울미술대학교 시험학과 보컬전공 가수 아 가수 가수는 이제 직업병 때문에 혼자 연습하고 거울 보고 연습하고 어떻게 말하는 게 조금 더 싹싹해볼까 연습했는데 코로나 싹 터지면서 그냥 그래서 난 그게 너무 고려대회가 멋있었어요 FM 해볼 사람 이제 여하구 분께서 하는 영상을 보고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제 앞에서 남하구 분께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모두가 이제 육중한 전원권을 뽐내며 저요저요를 하고 있는 와중에 굉장히 얄쌍한 팔로 이러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심플한 걸 되게 좋아해서 이분께 한번 넘겨볼 텐데 어 사라졌다 어 뭐야 나타났다 이분께 마이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오호 어 어 어 어? 저어 하나 둘 셋 FF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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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од like 두벅장 질이고 세박차 맞아서 질이고 세박차 맞아서 질이고 안녕 안녕 안녕하십니까 민족군의 보림북왕 누가 안풀과 해서 이분께 자세히프를 맡고있래. 내일은 오, 지, 봉. 내 이름이 뭐라고? 내 이름이 뭐라고? 목소리 담당. 오세훈 당장의 인사는 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그냥 대학교 하면 저는 서울리술대학교 시원학과 보컬 전공을 맡고 있는 가수. 아니 가수가 아니고. 임, 무, 진. 용지입니다. 제가 딱 들리겠습니다.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? 네. 난 아직 존재해. 붉은색이 붉은색. 나를 덜 덜 덜. 나를 덜 덜. 널 덜 덜 덜. 내 머리 속에 차. 과거만 내가 빠른 지급. 느린지 모르겠어. 우선은 앞이. 샌설할 뿐이야. 나. 꼬질꼬질한 사랑의 맘. 부자 곁에 탐다. 난 그 없네. 삼색 조명과의 색칠 위에. 저의 속으로 우리 기계. 나를 덜 덜. 네. 사이상 좋은 짧은 시간. 노란색. 빛을 내는. 출정. 저의 이. 내 머리. 저의 정. 비워버려. 내 화분지도. 들은 지. 원해 뱉어 썼어 어차피 뱉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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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젠에 그 선생님이 싫어해서 쓰는 노래 저를 틀릴 기댈 줄만 경기 감추네 불가능적인 향해 어제 받았음 해 그랬음 해 오 그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이런 가사를 썼네 그 선생님 죄송합니다 혹시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? 네! 보다 똑같구나 네 알겠습니다 마곡입니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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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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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주만 자동 자꾸를 말하듯이 그 날이 죽이려 말아 고정지야 죽이려 말아 고정지야 고정지야 고려대학교 축제 이렇게 마쳤습니다. 고대분들 진짜 에너지가 완전 짱짱하셔가지고 뭔가 많이 훈련하고 가는 느낌이에요. 다들 즐거우셨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